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어떤 신상템을 활용한 여쿨라이트 베리베리 메이크업을 함께해 봤는데요. 요즘 정말 푹 빠질 화잘목 루틴부터 화잘목 꿀템까지 정말 탈탈 털어서 자세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다들 꼭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또 신상템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욱 더 핫하게 제가 또 팩폭 리뷰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화잘목 지트기템으로 올리브영 신상 바로 바이오힐보의 콜라겐 에세스 선크림과 톤업 선크림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아이들과 함께 쓰면 더욱 좋은 화잘목 스킨케어 꿀조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이오힐보의 3D 리프팅 앰플인데요. 저 벌써 테스터로 전달받았던 거 공병 한 병 비우고 지금 새 거 쓰는 중이거든요. 지난 기획전에서 구매하신 분들 이거 진짜 좋죠.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이 나또 같은 제형. 오! 바로! 오! 무슨 일! 오! 피부에 스르르르륵 녹으면서 굉장히 흡수도 빨리 되고 이 부드러운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게 착 밀착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촉촉 쫀쫀한 느낌. 진짜 피부에 탄력감을 주면서 화잘목으로 찹찹 올라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꾸준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탄력 라인이 화잘목까지 챙겨주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조합이 이렇게 쫀쫀한 느낌까지. 미친 거 아니야? 괜히 제가 꿀조합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피부가 완전 쫀득쫀득해졌어. 그 다음에는 3D 리프팅 크림. 얘가 바로 오늘 보여드릴 이 두 가지 선크림과 환상의 꿀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인데요. 흔히들 필승 꿀조합 약간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 두 가지 선크림이 다른 애들이랑 조금 더 다른 특장점이라고 하면 진짜 이 확실한 밀착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촉촉 쫀쫀한 그런 수분 선크림이랑 같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만 피부결을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는 살짝 이렇게 풍성한 크리미한 느낌의 크림과 함께 썼을 때 훨씬 더 궁합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결로 한 방향으로 쓸어가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메이크업이 더욱더 쫀쫀하게 잘 먹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피부결이 진짜로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완전 맨들맨들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발림감이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데일리로도 얘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셔도 엄청 맨들맨들해진 거 느껴지시죠? 피부결 살아있는 거.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히들 많은 브랜드들에서 뭐 화잘먹 선크림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제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스킨케어 단계부터 알맞게 시작을 해주셔야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진짜 200% 시너지 넘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톤업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 바이오풸버 프로바이오던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부터 설명을 드리면 데일리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고함량 스킨케어링 성분이 담긴 선크림이거든요. 정말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촉촉함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선크림 펴바른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진짜 쉽게 쉽게 바르실 수가 있고요. 흡수될수록 마치 수분 프라이머를 얇게 한 겹 깐 것 같은 밀착력 있는 피부결이 완성돼서 베이스 사용하실 때 진짜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감도 엄청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끈적임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고 광노화 또 연로화를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서 슬로우 에이징까지 챙길 수 있는 화잘먹 선크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써볼 이 제품은 바로 바이오 힐보의 프로바이오던 콜라겐 토너 선크림인데요. 이 두 가지 아이들이 제형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둘 다 그 물빛 광채라고 하죠. 정말 촉촉한 발림감의 아이들이어서 이 바르는 느낌도 너무 좋지만 특히 토너 선크림 딱 발랐을 때 얼굴에서 도는 그 윤광이 진짜 기깔나게 예쁩니다, 친구들. 나 너무 느끼하다. 제가 앞서 이 아이 설명드릴 때 수분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형 자체에 밀착력이 높다 보니까 여러 겹 막 덧발라서 사용하기보다는 얇게 한 겹 슬라이스처럼 착 깔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토출구 넘날이 귀엽잖아. 적당량 손에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많이 짠 거 아니야? 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 앞쪽에 모공이 진짜 넓거든요. 민망해. 그래서 너무 밀착력 좋은 제품들을 양 조절 못해서 발라주게 되면은 게임이 조금 생기는 편이어가지고 얘는 많은 양을 굴려서 막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기 보다는요, 친구들. 한 방향으로 얇게 깔아주는 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발리는 느낌 봐봐. 손 이렇게 스파출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셨죠? 그다음에 한 방향으로 얇게 깔아주세요. 그냥 쭉쭉쭉 펼쳐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크림을 맨들맨들한 걸 발라놔서 지금 엄청 발림감도 좋은 거 보이시죠? 근데 솔직히 스킨케어 잘 못한 날에 제가 또 발라봤거든요. 근데 얘가 워낙에 촉촉하게 이렇게 묽은 느낌이어가지고 슥슥슥슥 발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늘 스킨케어랑 꿀조합 미쳤다. 근데 지금 컬러 보이세요? 얘가 핑크 베이지인데 지금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묽어서 그런지 얼굴에 스미듯이 싹 펴발리는 이 느낌. 진짜 텁텁한 토너 선크림이 아니어서 부담스럽게 허옇게 뜬다거나 피부에 있는 붉은빛이 강조되지도 않고요. 진짜 자연스럽게 붉은기를 눌러주면서 이쪽 봐봐요, 친구들. 진짜 자연스럽게 제가 여기 붉은기가 많잖아요? 이 붉은기를 눌러주면서 은은하게 커버를 해줘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어때요, 친구들.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하나만 딱 바르면 티 안나게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가지고 요즘 샤넬이랑 산책할 때마다 민낯 치트키템으로 진짜 이것만 발라주고 있어요. 어때요? 진짜 제 피부 같지 않아요? 민낯 치트키템 진짜 지존이죠? 아니 이제 동네를 또 나가면 이제 산책할 때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민낯일 때 또 인사 주시면 굉장히 민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광 속에서 얘를 딱 보잖아요? 그럼 이 탱글탱글한 물비 스킨 광채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샤넬이랑 나갈 때 피부에 또 반해서 영상을 몇 번 찍었는데 저와 같이 촉촉타코 분들은 정말 환장할 만한 탄력감 있는 광채가 진짜 촤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에 전체적인 붉은기가 있기도 하지만 코 옆이나 또 앞불 쪽에 붉은기가 많은데 그것도 생기 있게 커버를 해주니까 그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다 바른 모습. 여기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 진짜 자연스럽게 생기 있죠? 제가 왜 이거 톤업 선크림 추천드린지 다들 아시겠죠? 진짜 습기빛 광채 그 잡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채가 잠깐만 이렇게 차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또 지속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느낌을 또 유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콜라겔 에스스 선크림도 화잘목이 진짜 지존이어서 단독으로 추천해도 솔직히 충분한 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또 붉은기까지 커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기 있는 느낌 한 번 딱 눌러주면서 그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톤업 선크림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화잘목분들은 붉은기 커버를 1차로 해주지 않으면 또 우리 베이스 메이크업할 때 그거 커버하느라고 양조절 못하게 되잖아요? 얘로 이렇게 은은하게 한 번 커버해주고 그 위에 베이스 올려주시면 진짜 화잘목 기깔나요. 그럼 저는 빠르게 이쪽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냥 진짜로 쓱쓱쓱쓱 밀어주시면 됩니다. 얇게 한 방향으로 너무 쉽게 쉽게 발리는 거 느껴지죠? 진짜 스킨케어 하는 것처럼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쉽게 쉽게 발려요. 전체 다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바이오 힐보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과 톤업 선크림 모두 각각 단품 한 개 값이 3만 원이거든요? 근데 무려 1 플러스 1 기획에 한 개 값의 선크림 50ml 본품을 각각 두 개씩 딕템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딕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포스쿨 피싱 뷰 쿠션 이 선크림 바르고 쿠션 바르는 것까지 보여드려야지 설명 끝이다. 얘도 양 조절 충분히 해줄게요. 그리고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피쿠션 글래스랑 좀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조만간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뚜들뚜들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밀착력 강한 톤업 선크림 사용하고 밀어주면은 우리가 기껏해서 수분 프라이머 깔아놨는데 그거 이렇게 해집어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 수분 프라이머 같은 제형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차차차차차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쿠션과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쿠션 쓰실 때 평소보다 양 조절을 조금 더 해서 사용하셔도 좋거든요? 적은 양으로 탄탄하게 잡아서 올려줍니다. 근데 오늘 자영광이 진짜 잘 들어와가지고 하나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퓨어 표현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미쳤어. 그리고 기존에 이 선크림을 발라놨던 그 물핏 광채가 착 깔려있는 상태에서 쿠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 쿠션도 촉촉하게 더 예쁘게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쿠션이 촉촉하기도 한데 더욱 더 찹찹찹찹찹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션 제형 자체가 촉촉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애들 또 여러 겹 계속 깔아주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이렇게 한 겹 깔았을 때 더욱더 예쁜 쿠션이랑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원래 제가 그 어뮤즈 쿠션 있죠? 그렇게도 잘 사용을 해가지고 그 조합도 보여드릴까 했는데 또 신상템으로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이 쿠션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이쪽을 지금 토너성크림을 발라놓은 상태여가지고 둘 다 예쁘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적은 양만 올려도 더욱더 빠르게 커버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다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파우더 갖고 와서 살짝씩 눌러줄게요. 눈썹을 또 해야 되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꿀조합으로 빠르게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겁나 고민 중이에요. 제가 팔레트를 지금 세 가지를 되게 시켜놨거든요? 쿨톤 두 개랑 원톤 하나인데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 아침까지 고민이 돼가지고 일단 다 출동을 시켜놓자 해서 준비해놨는데 근데 이제 따뜻해지려나 봐요. 지금 해도 엄청 잘 들어오고 조만간 또 에어컨을 틀고 촬영을 해야겠는데요? 벌써 더워요. 휘핑클라우드 에디션으로 이거, 그 다음 쿨톤, 그 다음 홀리카홀리카 제가 또 이렇게 또 구성한 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쿨톤 느낌으로 베리소다 휘핑인가 봄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두 번째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라벤더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컬러를. 이거 여쿨라이트 분들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보랏기 있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먹어가지고 잘 써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런 베이스 컬러는 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살짝 무서우세요? 고구마빵 같은 컬러들 언더까지. 이런 컬러가 잘못 올라가면 약간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기 있는 가운데 컬러 얘가 조금 채도가 있어서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얘는 발색감 있게 막 올라가는 타입은 아니네요. 얘도 약간 베이스 컬러로 쓸 때 예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랑 이거 4번, 6번을 조금 섞어서 음영감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근데 왜 여쿨라 팔레트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외색이랑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양 조절만 해서 올리면 막 엄청 딥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컬러 자체가 조금 칙칙하다고 해야 되나? 뭔 말인지 알겠죠, 친구들? 살짝 뮤트스러워. 그래서 휘핑클라우드 에디션? 그 이름이랑은 뭔가 연상이 잘 안 되는 느낌으로 솔직히 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뛰드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극찬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거 세 번째 펄을 좀 갖고 와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아래 거를 사용하면 너무 보라보라 할 것 같아서 먼저 얘를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쿵쿵 찍어서 글리터만 좀 얹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휘핑클라우드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딱 그 연상되는 구름구름 할 것 같은 느낌이랑은 연상이 좀 안 돼요. 오히려 라벤더가 아니라 조금 더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걸 라벤더라고 표현하기에 조금 애매해. 칙칙하다 그래야 되나, 컬러들이? 이제 봄이니까 조금 더 라이트하게 생기있게 약간 상큼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컬러감들이 저는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리뷰 같은 거를 되도록 안 하잖아요. 근데 막상 눈 위에 올리니까 뭐 예쁜 거는 예쁜 건데 그냥 이 에디션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예쁘지 않나, 사용하는 것보다. 이 양 조절 못하면 라이트톤 분들은 메이크업이 그날 조금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개인적으로 여쿨라 분들 중에서도 이런 보랏기가 좀 잘 받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데일리로 뭔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느낌의 팔레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속눈썹까지 연출해주면은 제가 표현해놨던 음영 컬러들, 그거는 조금 먹어두라고 하니까 더 예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예쁘죠? 마스카라는 지그재그 뿌리해주신 다음에 쭉 빼요. 또렷컬!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애교살 하기 전에 그림자부터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오늘 처음 써보는 이 신상. 페리페라 아이스틱 가져와서 뒤에 컨실러로 생각보다 엄청 무르게 발린다.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이 정말 예쁘게 돼가지고 아이 메이크업도 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 화면에서도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존재감이 심하세요. 근데 엄청 묽어. 생각보다 얘는 너무 얘 완전 비추템. 이거는 진짜 양조돌 잘 사용해야겠다. 나 그래서 뭔가 아래쪽 건조하게 쓰시는 분들 있죠? 뭔 말이야? 쿠션 눈가 쪽에 안 하고 조금 매트한 상태에서 바르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많이 묽어요. 그래서 이게 또 밀착이 되면 쫀쫀하게 딱 잘라붙을 수도 있지만 컨트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새 거여가지고 여기가 날카로웠잖아요. 그게 조금 어 뭔 말인지 알죠? 조금 날카로우니까 조금 더 이게 뭉뚱그려지면 그때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있는 컬러. 콩콩콩콩 묻혀서 음영. 밑에까지 야물떡지게 해줄게요. 딱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오묘한 음영 컬러. 그리고 양조절해서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얘는 조금 휘핑크림이랑 잘 어울리는? 휘핑크림 아니죠? 휘핑클라우드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월영세일 끝나고 지금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안 돌아와요 친구들 어떡해요? 저는 지금 찍고 싶은 영상 기획해놨던 게 너무 많아서 차차차차차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세 번째 컬러 한 번에 확 안 돌아와가지고 지금 막 목도 안 나왔다가 애교살 하루 종일 막 잠이 쏟아졌다가 진짜 미치겠습니다 친구들. 그래도 지금 이 악물고 잘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추천템 영상이라든지 너무 신상템만 쭈루룩 갖고 온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다양한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또 이제 팩폭이 가득한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못했던 광고 거절템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팔레트만으로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 아까 세 번째 컬러로 여기 눈 앞머리 조금만 이렇게. 근데 제가 카메라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너무 잘 잡으니까 제 움직임에 따라 따라와가지고 나를 봐.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언더 쪽에 찍은 그 컨실러가 살짝 둥둥 떠 보였잖아요. 전 여기 세 번째 컬러 있죠? 아 다섯 번째. 센터 컬러를 한 번 묻혀서 쭉 지나가주도록 할게요. 살짝 더 눌러줘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핑크빛 느낌으로 살짝 이 화이트시한 거를 조금 눌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컬러 여기 두 가지 조금 섞어서 눈 앞머리만 한 번만 꺼내줍시다. 다음에는 이거 봄원 팔레트를 한 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쁠 것 같아. 그리고 이 글로우의 글리터도 갖고 왔는데요. 이게 겁나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다. 완전 라벤더 라벤더. 친구들 이 영롱한 거 보여요? 이 아이 손에 톡톡톡톡톡 찍어가지고 눈두덩이 한 번 올려볼게요. 근데 얘가 리퀴드여가지고 진짜 잘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씩 빤딱빤딱한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 올린 다음에 여기서 두두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콕 한 다음에 이 아이 우와 완전 화사해진다. 여기 양 조절 잘못했어. 팔에 반대로 손등에 팁블러시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팁을 올려야 되네. 빤딱빤딱하죠? 약간 샵 메이크업 느낌으로 얘 평상시에 이렇게 해줘도 이쁘겠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조금 이따 쉐딩으로 한 번 눌러주면 우와 진짜 이쁘죠? 글리터 막 빤딱빤딱하죠? 이게 각도에 따라서 진짜 이쁘네. 다시 쉐딩을 갖고 와서 이제 해주도록 할게요. 베이스가 엄청 밀착력 있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쁘죠? 그래서 쉐딩도 이렇게 촉촉 베이스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쉽게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겁나 잘 올라갑니다. 웨이크메이크 쿨글로우 이거 하이라이더 갖고 와서 여기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코끝에 올려줍니다. 진주알 꼭 박혀 하셨죠? 라벤더니까 이 아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이렇게 광이 싹 올라가요. 여기 있는 볼륨어 있죠? 이 아이를 좀 갖고 와서 여기 맨날 컨실러로 작업해놨던 부분을 이 아이를 좀 넓혀줍니다. 오 완전 여기 어머 콧대필러 맞으셨어요? 굉장히 만족스러우세요. 그 다음에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먼저 이거 롬앤 립펜슬로 간단하게 1차 커버만 해줄게요. 짜란! 다이소의 치크라이터거든요. 이걸로 오늘 해주도록 할 거예요. 얘는 원래 치크인데 저는 이제 이슬에서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립 베이스로 괜찮더라고요. 이 컬러가 완전 뽀용뽀용한 컬러여가지고 라이트톤 메이크업할 때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에뛰드 틴트 갖고 와볼게요.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솔직히 틴트도 이번에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베리소다를 이용해서 안쪽에 얘가 좋은 게 채도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립 라인 커버하고 올려주면 포인트로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퍼뜨리지 마시고요, 친구들. 조금 픽스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살살살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워낙에 겨울 쿨톤의 립들 그런 것들을 주로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도 한 번 더. 얘는 베리소다라는 이름이랑은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거 조금씩 갖고 와서 한 번 더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이런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라인에다가 올려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입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흰 키가 있는 컬러여가지고 립 라인까지 조금 더 붕괴뜨려줍니다. 음! 마지막으로 음영을 표시해줘도 좋아요. 근데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틴트가 뭔가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기에는 살짝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루나에서 커버 미디움 이런 신 컬러가 또 나왔더라고요. 컬러 미쳤다. 오! 완전 안정감 있는 컬러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린도 들어있고 막 여기 다크서클 컬러 이거는 무조건 사보세요, 친구들. 나 지금 써봤는데 깜짝 놀랐어. 저 기존 루나 거 잘 썼잖아요. 이 아이로 갈아탑니다. 이 눈썹 라인 정리하는 게 눈썹을 잘 못 그려도 이거를 해주면 진짜 눈썹이 뭔가 날렵해지거든요? 그러면 뭐 짝짝이가 맞건 안 맞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고요. 블러셔 하기 전에 턱 쉐딩 한 번 조질게요. 촉촉한 베이스니까 눌러가면서 올려줍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피부 물핏 광채가 지금 차르르 흐르죠. 이래서 화잘먹성 크림이 중요하다니까요, 친구들. 이번에 에뛰드 신상 컬러 베리크림슈. 이런 크리미한, 오! 완전 크리미하다. 보동보동? 뭔가 브러쉬보다는 퍼프로 발라야 예쁠 것 같은 아이거든요? 퍼프에 묻혀서. 컬러 자체는 뽀샤시하기 예뻐요. 여쿨라 분들이 조금 생기 있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아, 예쁘다. 뭔가 다른 팔레트나 썼을 때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는 또 한 번 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은 모두 완성해봤고요. 그럼 이제 스타일링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완성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샤넬 봉지도 또 인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와봤습니다. 우리 샤넬이 뭔가 휘핑클라우드? 어리둥절 소녀세요. 메이크업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지금 스타일링을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이 광채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조명 앞에서도 너무나도 예쁜데 직접적으로 자연광을 받으니까 훨씬 더 이 윤기가 이 스킨 광채가 차르르 흐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촉촉 쫀쫀 그런 느낌으로 화잘목으로 또 완성이 돼가지고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스타일링까지 완성을 하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쿨라가 조금은 차분하게 하기 좋은 데일리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름 뮤트 느낌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팔레트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색 구성, 색상이 아쉽다라기보다는 이 휘핑클라우드라는 그 컨셉이랑 이 팔레트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흰기 섞인 컬러들이 있어서 휘핑클라우드 느낌이랑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은 칙칙한 느낌 그리고 보랍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자체만으로 아쉽다라기보다는 휘핑클라우드랑 이 팔레트랑 뭔가 매치가 확 되는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한 이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화롭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치크랑 립 메이크업까지 잘 어우러져가지고 만족스럽게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메이크업을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렸던 이 화잘목 루틴 이 화잘목 선크림이 또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특별한 구성으로 또 파격적인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득템해보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